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한의원 허준이고요. 오늘은 10월 21일 화요일입니다. 현대로템 보고 있는데 오늘 상승 시도는 조금 있었어요. 장 중에는 2.4%까지 상승을 좀 했다가 조금 밀렸는데 분봉을 먼저 보시면요. 이렇게 장 초반에 살짝 이렇게 급등하는 구간이 있었습니다. 다소 좀 아쉬웠죠. 오늘은 시장이 좋지 않았습니다. 몇 가지 좀 악재가 있었고요. 시장 자체가 코스피가 마이너스 1.3% 코스닥이 2.8% 정말 많이 좀 조정을 받았어요. 이게 전쟁에 관련한 북한이 러시아로 파병을 하는 그 결과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지정학적 리스크 즉 전쟁이 우리 지역으로 계속 확산이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감이 불러오고 있습니다. 방산주는 전체적으로 나쁘진 않았어요. 여기 일단 차트를 좀 보시면요. 코스피가 좀 급락을 했죠. 코스피는 더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현대로 템은 어떻게 될지 좀 알아볼 텐데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을 좀 드리고요. 제가 오늘 최대한 좀 도와드릴 수 있는 내용들 다 말씀을 드릴 거니까 여기서 끝까지 봐주시고 집중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련주 중에서 LIG NEXONE 플러스 4% 역사적 신고가입니다. 플러스 4%고요. 한화 에어로 스페이스까지 보면 마찬가지로 역사적 신고가 근처에 있습니다. 현대로 템이 절대 꿀릴 이유가 전혀 없죠. 저는 더 확실히 많이 간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7만원은 가뿐하게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오늘 전쟁 이슈로 인해서 한일 단조가 상한가를 갔고요. 이렇게 시가총액의 작은 방산주가 급등을 좀 했고 스페코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페코도 26% 급등을 했고요. 휴니드 5% 정도. 빅텍까지만 볼까요? 빅텍은 5% 정도. 지금은 한일 단조하고 스페코 두 종목이 대장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앞으로의 리스크 간단하게 체크를 해보고요. 나머지 전망도 보도록 할 텐데 이거 먼저 볼게요. 자 폴란드에서 5조원대 K9, 천무, 한국금융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구매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좀 나왔고 그로 인해서 오늘 LIG 넥스원 급등을 좀 한 걸로 보이고요. 중요한 것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란드가 2차 계약을 좀 앞두고 있는 가운데 K9 자주포와 천무 등 5조원대에 달하는 한국산 무기를 정부의 수출 금융지원 없이 그냥 사는 걸 추진 중으로 확인이 됩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K9 자주포 천무를 구매하기로 2차 계약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됐고요. 또 여기 밑에 보시면 우리 현대로템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기 좀 보시면요. 앞서서 우리가 1차 계약했던 때랑 좀 차이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17조원 규모의 1차 계약과 관련한 수출 금융지원으로 한국의 정부가 대폴란드 수출 금융지원 여력에 제한이 생기면서 좀 어렵지 않겠냐라는 내용이 좀 있었었는데요. 최근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여기에 북한까지 파병을 좀 하면서 전쟁에 대한 장기화, 자국 안보의 우려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요. 폴란드와 인접해 있는 러시아랑 가까운 데에 인접해 있고 벨라루스와 국경을 맞대서 안보 위협을 크게 느끼고 있다. 또 밑에 보시면 K2 전차도 있습니다. 자 여기 이 부분 K2 전차 등 나머지 2차 계약의 추진에 걸려서는 한국 금융지원을 여전히 희망하고 있다. 과거 방산 수출이 건별로 수천억 수준이었지만 이제는 10조, 20조원 단위로 너무나 커졌기 때문에 수출 금융이 요구될 때 준비가 필요하다. 자 그러면 지금 저기가 오죠. 폴란드의 두다 대통령이 22일, 25일 이렇게 우리나라의 국빈 방안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24일에 우리 시간으로는 목요일이죠. 목요일에 협상이 완료될 걸로 기대하고 있고요. 이때가 우리는 재료 소멸이 아니에요. 좀 다릅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테마주는요. 우리가 기다리던 소식이 노출이 되면 재료 소멸인데 이렇게 아주 큰 계약이나 아니면 실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은 오히려 재료 소멸이 아니라 더 부각을 받습니다. 자 이 이유가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 보시면요. 어제 그제에는 좀 매도를 했지만 계속 매수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 오늘 프로그램도 한번 볼까요? 프로그램. 자 계속 매도를 일관하다가 지금 동시효과 때 동시효과 때 13,000주를 매수하면서 순 매수로 바뀌었습니다. 자 물론 13,000주면 크진 않아요. 오늘 거래대금이 전체가 이제 거래량이 140만주이기 때문에 크진 않지만 자 이 정도로 충분히 괜찮습니다. 자 충분히 괜찮고 나머지 소식 하나 더 볼텐데요. 자 방산 첫 로얄티 시대를 열었다. 불가능을 뚫은 K2 전차의 아버지. 자 이 사람에 대한 이제 내용인데 우리가 좀 어려울 때 많이 좀 투자를 해서 이제는 글로벌 대세 수출국이 됐다라는 거 이것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지상의 꽃, 지상전의 꽃인 전차를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군은 1970년대부터 개발에 나섰지만 어려웠고 원래 이제 미국, 독일, 프랑스 등등 6개에서 7개의 나라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우리가 주도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이분이 이제 열심히 노력을 좀 하셨던 것 같은데 원래는 이제 레오파드 전차라든지 에이브럼스 전차 같은 거 나와 있었고 여기 이제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요. K2 전차가 폴란드뿐만 아니라 앞으로 세계 시장을 더 누빌 수 있을 것이라 확신을 했다. 최근 노르웨이 수출이 아깝게 실패했지만 독일 전차를 K2 전차가 더 독일 전차보다 K2 전차를 더 높게 평가를 했고 세계 누구와도 당당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술력을 확보를 했고 우리가 결코 뒤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폴란드 이후에 루마니아 있죠. 그리고 아르메니아 까지 지금 우리 K2 전차를 고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북한에서요. 미국이 아니라 러시아죠. 러시아 침략 전쟁에 가담을 했다. 사진을 보시면 여기 이제 러시아 군인들이고 여기 북한군들이 이렇게 줄을 서 있어요. 이 사람들이 보급품을 받고 있는 사진이 지금 노출이 됐고 우크라이나에서 이거를 좀 확인을 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즉각 중단하라. 국제법상의 위반이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북한이 러시아를 도와준다면 우리도 맞대행을 하겠다.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지원하겠다. 이런 소식이 좀 들려왔고요. 해당 소식과 이스라엘의 이란 전쟁이 계속 확산되고 있는 거 이스라엘군이 해지볼라의 자금줄 시리아에 있는 시리아의 수도를 공격을 좀 했죠. 이런 내용들이 모두 다 나오면서 시장은 굉장히 안 좋았지만 방산주가 오늘 시장의 주도주였습니다. 거래대금 상위를 좀 보시면요. 신규 상장주랑 삼성을 제외하고요. 삼성하고 신규 상장주죠. 하이닉스 신규 상장주 제외하면 여기 이제 한일단조 시가총액이 700억밖에 안 되는 종목인데 이렇게 높게 있고요. 스페코 같은 종목들 거래대금 상위에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방산의 필요성 또 보완에 대한 필요성 이 부분이 상당히 좀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일단 이틀을 남았어요. 2일 뒤에 24일이죠. 이때 폴란드의 두다 대통령이 방한을 해서 MOU 내지는 뭔가 가시적인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아무리 늦어도 연내라고 했습니다. 연내 그러면 지금 앞으로 2개월 정도 남은 거죠. 오늘이 10월 말 정도 됐으니까 벌써 자 우리 구독자님들 좋은 소식이 계속 들려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매도하지 마시고 최고점, 최고점까지 홀딩을 하는 그런 방식을 선택을 해서요. 지속, 바이앤, 홀딩 끝까지 끌고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레포트가 7만8천원짜리 나왔는데요. 저는 사실 레포트만 믿고 투자를 하면 누구나 다 수익을 내겠죠. 이렇지 않았고요. 실제로는 시장에서 정해주는 겁니다. 고점은 자 언제까지 홀딩을 해야 될지 고점 징후가 나와서 분할 매도를 하는 타점 안내를 좀 드릴 건데 제가 영상으로 가격적인 부분을 다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얼마에 산다, 얼마에 매도를 하겠다 예를 들어 8만원 매도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기 좀 어렵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돈을 벌고 싶으신 분들 현대로템으로 크게 수익을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저희 무료 소통방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함께 하고 계시고요. 입장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기 상단에 전화번호 010-5904-8941번 여기로 로템이라고 문자 주시면 돼요. 로템 지금 많은 분들이 함께 하고 계시고요. 저희의 목표는 레포트보다 더 높습니다. 다만 시장에서 아니다. 우리는 시장에 순응을 해야 돼요. 항상 야 너네 여기가 끝이야 라고 말을 하면 우리는 분할 매도를 할 거고요. 가급적이면 8만원 위로 보고 있지만 그 전에 고점 징후 세 가지 조건 말씀드렸죠. 이게 좀 나타난다면 저희는 분할 매도를 할 거예요. 그러면 함께 하셔서 혼자 하시는 것보다 지금 고민이 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옆으로 횡보할 때 이때 매도를 쉽게 해버리지 않기 위해서 소통방으로 꼭 들어오시기 바라고 아 나는 수익 필요 없는데 돈은 안 벌어도 되라고 하시는 분들은 굳이 안 들어오셔도 되지만 꼭 수익 내고 싶으신 분들은 참여하셔서 좋은 결과를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은 매도는 안 돼요. 홀딩이 맞습니다. 지금은 자 그리고 기다리면서 저희 구독자님들한테 제가 항상 선물을 드리고 있잖아요. 바이오가 아직 시장의 주도주는 맞아요. 바이오랑 방산 이렇게가 시장의 주도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전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어쨌든 이 바이오 종목 중에서 기술 수출이라고 하죠. 라이센스 아웃을 하는 종목이 나올 거예요. 10월 말까지 보유하는 종목이고 이 종목은 시가총액이 가볍기 때문에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을 지금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대신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무료로 드리는 만큼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종목을 받아보시고 강요는 아니에요. 다만 돈을 벌고 싶으신 마음이 간절하신 분들 나는 정말 주식으로 돈을 벌고 싶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선물이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선물, 선물이라고 문자 주시면 무료로 다 드릴 거고요. 보시고 나서 별로다 싶으면 안 사면 돼요. 안 사줘도 상관없습니다. 대신 들어보시고 괜찮으시다면 분명히 좋은 기회가 있을 거고 저도 이번에 비중 계속 크게 크게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단기간에 급등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대화 제약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을 보시면요. 단기간에 급등을 했는데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하니까 집중해서 잘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저점이 10,200원이었어요. 10,200원 보이시죠? 그리고 고점이 여기 24,150원입니다. 그러면 불과 2주 정도 되는 시간 동안 2.4배가 올랐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바이오는 재료가 있으면 이렇게 급등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좀 조정이 되어 있고 오늘은 조정을 좀 받고 있지만 상승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술 수출이 뭐죠? 라이센스 아웃 우리가 후보물질, 신약후보물질을 글로벌 빅파마한테 파는 거예요. 힌트를 하나 드릴게요. 11월 4일에 월드 ADC가 있습니다. ADC가 뭐죠? 4세대 항암제예요. 그렇죠? 그전에는 표적항암제, 면역항암제 이런 것들로 암을 치료했다면 이제는 4세대 ADC로 넘어왔고 11월 4일에 월드 ADC에서 발표가 있을 겁니다. 이게 학회예요. 그러면 그 전에 반응을 하겠죠. 기대감으로 먼저 선반영을 할 텐데요. 이 종목 10월 말까지 크게 오를 수 있는 종목이고 시계총액이 좀 작습니다. 시총이 작기 때문에 단기간에 급등할 수가 있어요. 선물이라고 문자메시지 보내주시면 무료로 모두 안내를 드릴 거니까 계좌에 혹시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20% 이런 종목이 좀 있으시다면 손절을 잘 못하시죠. 근데 절반만, 2분의 1만 정리하셔서 한번 들어와 보세요. 그럼 단기간에 전부 다 회복을 하고 수익을 전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믿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최근에 좀 상승했던 기술 수출로 유한양양을 보시면요. 이 종목이 시가총액이 조단입니다. 조단인데 여기 7만원, 8만원부터요. 16만원까지 2배가 넘게 올랐고요. 또 최근에 강한 거 한올 바이오파마 주봉 보시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가 15,000원대에서 지금 5만원까지 올라갔고요. 몇 개만 더 리각헨바이오, 바이오가 강하다는 거 보시면 여기 4만원 이하에서 14만원까지 3배, 4배 올랐습니다. 그리고 ABL 바이오도 마찬가지예요. 2만원 이하에서 4만원까지 또 대화제약도 마찬가지고 신규 상장주로는요. 바이오 다인이 있습니다. 이 종목도 만원 이하에서 2만4천원까지 단기간에 좀 급등을 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지금 바이오가 재료가 있으면 정말 크게 상승할 수가 있어요. 이 종목 잡아보셔서 큰 수익을 좀 내고 싶으신 분들은 저도 이번에 좀 크게 들어갈 예정입니다. 선물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고요. 지금 계속 바닥에서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 분할로 이렇게 매수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꼭 참여를 해보셔서 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좀 바랍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제가 월급 독립 프로젝트도 운영하고 있잖아요. 이건 뭐냐면 매일매일 단기 종목을 드리는 거예요. 시장 주도주 두 종목을 드릴 거고요. 하루에 3%씩 매일 수익을 내고 있는데 단타가 아닙니다. 단타가 아니에요.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리고 무료입니다. 무료. 자 오늘은 우진앤텍으로 수익을 좀 냈습니다. 우진앤텍의 분봉을 좀 보시면요. 자 장 초반부터 이렇게 거래대금이 엄청나게 붙었어요. 그리고 나서 좀 길게 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거래대금이 엄청나게 붙은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눌림 구간에 이제 들어갔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가 넘는 수익을 줬는데 시간은 한 15분 정도 됐습니다. 자 4% 중에서 우리가 다 먹지 못하고 3% 수익을 내고 좀 나왔고요. 자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3%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을 안내를 좀 드릴 겁니다. 한 달에 누적 수익은 60%가 되겠죠. 20 거래일이니까. 자 500만 원으로 시작을 했을 때요. 한 달에 지나면 이제 500이 800이 되고요. 그 다음 재투자를 하셔야 돼요. 5천만 원이 될 때까지는 계속 재투자입니다. 500이 1200되고 1200이 2000, 3000, 5000만 원까지 좀 만들어드리고 있는데 이게 바로 이제 복리의 마법이고요. 함께 하실 분은 010-5904-8931번 복리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복리. 초보자도 할 수 있고요. 나이가 많아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다 할 수가 있는 매매 방법이고 제가 처음에는 이렇게 다 안내를 드릴 거예요. 제가 이제 도와드릴 건데 우진혜택 예를 들면 매수가는 만 원이다. 매도가는 만 삼백 원이다. 이런 식으로 매수매도 버튼만 누르면 할 수 있게끔 안내를 다 도와드릴 거고요. 자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중요한 주식 인생의 변곡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무료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한번 같이 해보시고요. 꼭 500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어요. 100이든 200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 대신 5천만 원이 되면 재투자는 멈춰야 돼요. 이 이상은 욕심이다. 5천만 원이 3%면 얼마죠? 150만 원이에요. 그러면 하루에 우리가 100만 원에서 200만 원 매일매일 수익을 낼 수가 있다면요. 이게 바로 경제적인 자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기준은 좀 다르겠지만 저는 경제적인 자유는 노후 생활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자 우리는 언젠가 나이가 들고 노동력을 모두 상실하는 시기가 분명히 옵니다. 그리고 저도 아들이 있지만 그리고 아들이 저한테 효도할 거라는 100% 확신은 없어요. 차라리 제가 주식으로 수익을 내는 게 더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언젠가 우리는 노후 생활을 보낼 때 우리의 생활자금, 여유자금 이것만 해결되면 이게 바로 경제적인 자유지 수십억 수백억을 가지고 있을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5천만 원에서 하루에 3% 150만 원 곱하기 매일매일 수익을 낼 수가 있으면 좀 다르겠죠. 100만 원 벌 때도 있고 200만 원 벌 때도 있겠지만 여기서 더 이상 욕심을 내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독립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단타가 아니라서 제가 단타를 안 하고 주도주 매매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제가 70대가 돼서도 단타, 단타는 1분, 2분 안에 결정을 해야 되죠. 근데 주도주는 아니에요. 여기 제가 눌림에 들어갔잖아요. 여기가 9시 9분, 10분입니다. 여기가 9시 28분이죠. 그러면 거의 15분 이상 보유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사서 천천히 보다가 적당히 매도하고 나오는 건데 독립, 저와 함께 1년만 해보세요. 그러면 나중에는 제가 종목을 안내드리지 않아도 직접 종목을 고를 수 있는 뭐가 생긴다? 눈이 생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 구독자님들도 언젠가 은퇴를 하고 나서 집에서 매매를 하면서 퇴직금으로 장사, 자영업이 요즘 너무 어렵잖아요. 자영업을 하기 아니라 소액으로 계속 검증을 저랑 같이 하면서 나중에 비중을 좀 크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매매를 완성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복리, 복리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무료예요, 무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돈 받지 않으니까 저는 어차피 시장에서 벌면 되기 때문에 돈을 굳이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제가 허준이 안내해드렸다. 제가 나중에 스승이 돼서 좋은 영향력을 전파해주길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이고요. 꼭 좋은 결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으로 우리 보유 종목들 아직 상승이 끝나지 않았어요. 정말 급등할 수 있는 좋은 구간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때까지 조금만 더 희망을 가지고 인내하신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올 수 있을 거로 확신을 합니다. 자 선물, 바이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복리 함께 하셔서 좋은 결과 받아가시길 바라고 자 이번에 제법 비중을 크게 들어갈 거예요. 자 모두들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